2018년도 10월 8일 월요일장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투자를 해서 어 종합주가가 아침장에 잠시 반동권을 주다가 주가가 빠졌죠 주가가 마지막으로 빠져서 끝나가지고 지금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5%도 안된다 이게 통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저를 만나기 아 만난지 지금 뭐 10개월 가까이 된 친구인데요 오늘은 어 이 친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이 친구에 대한 뭐 아이디나 닉네임 같은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신상 정보기 때문에 올려 드릴 수 없구요 그냥 사연만 아 자세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뭐 한 10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10개월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문자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의 내용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이라는 것을 어 처음 했다 주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 이 친구가 이제 한 직장을 뭐 10년 가까이 아주 오래 다녔었고 어 그러면서 몸이 어 서서 계속 10년 가까이 서서 이 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에요 그래서 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서 있기만 하면은 이제 통증이 오고 어 힘드니까 더 이상은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어 일을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 그동안 이제 벌어놓은 재산 갖고 내 몸이 안 좋아지다가 보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은 잊고 어 가정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좀 가외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주변에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아무튼 사기꾼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장되어 있지 않은 그 비상장 종목을 전 재산을 다 털어 가지고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라고 저한테 장문의 글로 어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니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제 전기차 그 중국 쪽에 관련돼 있는 그 관련 사업을 하는 그 비상장 기업인데 전기차 쪽에 호재가 있고 그래서 그 종목을 매수를 했다 라고 이야기 하길래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웬만하면 팔아라 그랬더니 지금 아주 좋은 호재가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길래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웬만하면 비상장 종목에 잘못 투자를 하면 거의 99%가 쪽박을 차니 내 이야기를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내 개인적인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니 잊지 말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 해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워낙 손실이 많으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몸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 그랬더니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지금은 뭐 너무 힘들다 회사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그때 당시에 제가 전화통화로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 가입을 하고 이 판다몰 카페에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이 판다몰 카페에서 글을 쓰고 내 눈에 자주 보이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네 정성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내가 너를 언젠가는 음으로든 양으로든 내가 도와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이야기를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 돼가서 오늘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메일이 왔어요 메일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땡땡땡입니다 실명 적었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닉네임이고 보낸 사람 실명으로 해서 보냈는데 제가 이거는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사연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이런 일을 겪는 구구절절이 많은 사연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판다몰 카페 이 카페가 수익사업을 하는 카페는 아니거든요 이 카페가 잘 돼서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여기에 상품도 팔 때 돈을 팔 수 있고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저희가 광고 수익도 받을 수 있고요 그 수익금을 이 카페를 활성화해 준 사람들한테 그 수익금을 다 나눠주겠다 그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가 만든 카페입니다 이 카페가 지금 문전성씨가 아니라요 파리가 날린 지 지금 몇 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정성을 쏟아 준다면 그렇게 해서 내 눈에 자주 보이고 서로 인연이 되면 너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냥 헛소리로 거짓 사연을 보는 게 아니다 라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카페에 자주 들러서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지난 10개월 동안의 검증을 제가 충분하게 거쳤던 그리고 제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팔라고 팔라고 했는데 결국 안 팔고 있다가 이놈들이 또 사기를 또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레비에도 뭐 언론 YTN SBS MBN TV조선 채널A 등 거의 모든 방송국에 금일 전기차가 우수하다는 방송이 나왔다 극기야 2월경에는 서울 63빌딩에서 중국 전기차 회장이 직접 찾아와 한국에 금일 전기차를 수출한다고 대대적인 선포식을 했고 신문에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까지 올라왔다 회사 측에서 투자자가 몰린다며 주식값을 계속 올려댔고 주식수가 정해져서 곧 판매를 마감한다라는 공지까지 띄웠다 여기에 이제 눈이 또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까지 그냥 그때도 엄청나게 손실이었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9년 2개월째 다니던 회사를 벌써 그만뒀고 집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뭐 집안이 이렇게 됐으니 이혼 직전까지 갈등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제가 삼천 몇백만원인가 손실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눈동이까지 더 불어나가지고 1억이 넘는 비까지 지게 됐다니 아이고 머리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절대 속지 마라 그때도 이 친구가 제가 팔라고 했더니 주식값이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올라가고 있다는데 제가 야 그거 위험하니 팔아라 그럴 수도 저는 팔라고 했죠 그런데 속지 말고 올라오면 팔아라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3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 넘는 비까지 더 졌습니다 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자 그렇게 사기라고 여겼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 그러니까 주식값이 막 올라가니까 사기라고 여겼던 일이 어느 날 이제 인생 대박으로 이제 바뀌고 나고 행제했다고 생각한 저는 극기야 제가 추천한 종목도 팔아먹고 지금은 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에 직장인 신용대출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1억까지 또 늘었구만 지금은 뭐 저랑 2년이 돼서 형님 형님 하는 그런 친구인데 저도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 투자한 걸로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제가 그만 일생에 좋은 일생일 때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친구들하고 거래회사 저 직원들 그리고 장모님까지 투자를 권유해서 지금 다 손실이네요 SBS와 YTN은 그렇다고 쳐도 JTBC 미치겠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뢰성 1%라고 하는 JTBC 뉴스에까지 금일 전기차가 나오니 저로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지만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 프로에 나오는 걸 정규 뉴스에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보는데 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맨날 며칠 열흘 올리던 회사의 국내 주식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5월 1일날 검찰에 구속됐고 일반 회원들에게 쉬쉬쉬하다가 내부자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다 나 혼자만 손해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 20년지기 친구들하고 회사의 거래처 그리고 저희 장모님 재산까지 모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엄청난 죄책감과 부담감에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회사 업무까지 이미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면증에 갑상성 기능성 저하증까지 병을 얻었고요 엎친 데 덮친 데 격에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후위증을 앓았던 무릎통증이 또 재발했고 이제는 근저 종막염까지 새로 걸렸습니다 저랑 병명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좌골념 앵락염으로 의자에 앉지 못하고 2년 동안 오래 서서 일해오느라 무릎과 한쪽 발바닥에 충격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병이 더 이제 심화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저히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9월 한달동안 집에서 누워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돌아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큽니다 자 무엇보다 장모님을 뵐 명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구요 저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식전업투자 강의좀 듣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지난번에 선생님의 선물 강의 놓친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강의를 청할 수가 없었는데 솔직히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어서 갚겠다는 흔한 약속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염처였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어떤 약속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워보고 싶습니다 배워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번에도 놓치면 앞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통화를 했구요 두번째 저랑 2년이 돼서 지금 뭐 한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아마 10개월은 넘었을 겁니다 두번째 전화통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땡땡님은 이제 사람이 날마다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이 회원님보다 더 큰 고통의 세월을 자그마치 15년입니다 15년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지가 15년이다 나 같은 놈도 살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놈도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죽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구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앞서 아까 전화통화를 했는데 자금이 얼마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200만원 마지막 월급 받은 2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이 친구 리딩 비용만 한 달에 리딩 비용이 그 돈 내고 나면 거래할 돈 없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지금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 전에 오랜 시간동안 전화통화를 몇 시간을 해서 잘 사정을 알고 있는데요 내 이야기를 좀 듣지 이놈아 그거 왜 거기에다가 앉아가서 더 욕심을 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3천몇백인가 손실이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팔아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너 상암봐가지고 빨리 팔아라 비상장 주식은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거리니 전재산 다 날려먹는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이야기해서 꼭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답변을 했었던 친구가 더 안좋은 상황까지 벌어졌네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이 새끼 전화를 좀 하지 바닥까지 치면 어떡하냐고 자 어떻게 됐든 사람이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힘든 생활을 겪어왔고 부모의 도움 하나도 안 받아서 한때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서 저도 15년에 암흑의 세월을 보내고 피눈물 나는 그 세월을 보낼 때 제가 부처님하고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빈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제가 부처님한테도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나같은 놈을 나같은 놈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없는 사람 하루에 수백 명씩 3년 넘게 내 돈 갖고 앉아가지고 무료급식을 하다가 그게 뭐 그게 무슨 죄라고 앉아가지고 정치인한테 탄압 당해서 전재산을 다 말아먹도록 이런 힘든 고통의 세월을 주는가 그 세월이 자그마치 15년입니다 제 40대는 40대에서 50대 중반은 그 잘나가던 제가 날개가 꺾여서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산 세월이 15년입니다 제가 힘들어 봐서 압니다 나같은 놈도 삽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땡땡님은 제가 다음주 수요일날 내일 쉬는 날이니까요 다음주 수요일에서부터 주식 전업투자로 해서 자본금 200만원 갖고 회생의 기미가 희망의 불빛이 비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통화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자 희망 잃지 마시고 어 건강 제가 아까 제 저도 이 회원님하고 이 아우님하고 저한테는 이제 한참 동생뻘이죠 이 아우님하고 비슷한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병원 소문내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 내일이 아주 이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나 좀 우스갯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부산에 사는데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인데 형님 제가 휴관해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형님 엉덩이가 그렇게 아프다며요 걷지 못할 정도로 제가 그 병 고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 몸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도 조금 아까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도 한번 해봐라 가지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정말로 애타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사람은 나 도와주겠구나 이거 앵벌입니다 이거 앵벌이에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 지난 7년 동안에 무진장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기회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정말로 도움받고 싶으면 내가 도와주마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내 마지막 꿈이니 여기 와서 조금의 고생만 좀 해줘라 여기서 글 와가지고 하루에 포스트 하나 두 개 세네 개 쓰는 거 5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앵벌이를 안 하고 정말로 진정성이 있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러면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제가 여기서 수익사업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여러분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이 카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서 움직여주면 지금 이 땡땡님처럼 제가 인생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희망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제 손을 잡아달라고 했을 때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 내밀 때 여러분들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 제 눈에 익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녹음해 드리는 이 땡땡님처럼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밥은 저를 듣고